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3년에 시행된 사물교육청 모의고사 총평 피드백하는 영상이네요. 우리 일단 우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에 처음 모의고사, 사물 모의고사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얘들아, 우리 시험을 보고 온 이후에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을 건데 아마도 각자 상황은 전부 다 다를 거야. 그래서 내가 목표한 바를 열심히 잘 이룬 친구들, 내가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었어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자신감을 갖고요. 그 자신감이 자만감으로만, 자만심으로만 번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지금처럼 빡세게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뭔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낙심하고 아, 나는 공부를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 실제 우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어,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나가야 될까? 라는 방향 수정을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차근차근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순서는 우리 3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 및 복습 포인트 가볍게 한번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우리 3월 모의고사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는 얘들아 가볍게 문항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각 문항별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당연하게도 해설강의 통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강의에서 4점짜리 전문항 같이 한번 이야기하니까요. 필요한 부분들은 해설강의를 통해 주시고 우리 첫 번째 공통과목에 대해서 4점짜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9번부터 생각해 볼까요? 시험지가 있다면 가볍게 같이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9번은 9번 나왔을 때 여기서 막히시면 절대로 안 되잖아. 항상 절대값 나왔다고 해서 뭔가 뇌정지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되지. 아 절대값 나오고 그 안에 삼차함수니까 삼차함수를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고 싶은데 접어 올렸을 때 극대값이 두 개가 같아야겠다. 그러면 X축의 위치가 극대와 극소의 딱 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하면 되는 거.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삼차함수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넘을 통해서 우리는 X축의 위치까지 결정하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 9번 문제고요. 10번은 얘들아 전형적인 등차수열 문제였잖아. 가조건에서 절대값 절대값 주어졌고 나조건에서 등차수열의 합이 주어졌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등차수열의 합 주어지면 등차수열의 합 공식 2분의 항초말 2분의 dn제곱으로 하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 항의의 개수 곱하기 평균 셋 중에 못 쓸까라는 건데 딱 봐도 항의의 개수 곱하기 평균을 통해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아 공차가 양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여섯 번째 항은 100% 양수네? 그럼 네 번째 항이 과연 양수일까? 없을까? 그에 대한 케이스 분류해 주시는 거. 알았지?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등차수열의 두 항의 합이 보이면 등차 중앙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고요. 등차수열의 두 항의 차가 보이면 공차를 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어렵지 않게 풀었으면 좋겠는 문제. 10번 문제고요. 11번에서 아마 막힌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도형 문제는요.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실전에서는 그 압박감 속에서 조금은 생소한 도형을 딱 보자마자 혹시라도 야 이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도형 문제는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하나 그려나가면서 아 이 과정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뭘까? 아 각이 많다.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우리는 아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형 다시 한번 그리면서 사인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과정인데요. 마지막 과정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근의 공식 이용한다면 여기는 변의 길이까지 구할 수 있고요. 어차피 특수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무엇까지? 수선의 발까지 내려볼 수 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하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죠. 가능하죠? 12번은요. 우리 이미 작년 평가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 한번 했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직선의 기울기 주어졌으니까요.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다. 당연하게도 관찰하기에 가장 예쁜 도형은 직각 삼각형이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 잘 만들어주시고 근함을 통해서 우리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액수앞표 차. 아 그래서 두 식을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차 공식까지도 우리는 연습을 했던 거. 그래서 차 공식이 바로 보인다면 바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고 그게 보이지 않는다 싶다면 두 분의 합과 곱을 통해서 차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출에서 연습을 했던 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또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12번이고요. 13번은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잖아.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덩어리 전체를 치환하고 덩어리 읽는 연습할 거지? 그리고 실제로 삼각함수를 그렸을 때 모든 실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어야 돼.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상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될까? 그런데 삼각함수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두 분의 합, 합,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일, 하나는 0과 1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챙기시면 된다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a값으로 가능한 게 두 기였으니까 아 둘 중에 뭘까라는 것들을 케이스 분류해서 계산하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 13번 될 겁니다. 네, 아마도 13번에서도 막힌 친구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 일단 비주얼 자체. 2차함수도 좋지, 삼각함수도 좋지, 합성함수까지도 좋지.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평소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접근을 못했어야 거야. 그치만 할 수 있었어야 돼. 알았지? 14번은요. 기역, 니은, 디근 문제기는 하지만 솔직히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에 그냥 단순 미분 가능성이잖아. 게다가 2차함수 하나 주고 1차함수 줬으니까 계산으로 쭉 끌고 하시면 되는 거야. 대신에 그 과정에서 아마도 디귿보기의 계산이요. 그래, 디귿을 마지막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적분해서 답을 내도 괜찮아. 그치만 2차함수가 주어졌으니까 항상 먼저 무엇을 의심하는 거지? 야, 넓이 공식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먼저 의심해 보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넓이 공식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14번 되겠고요. 아마 얘들아, 객관식에서는 가장 조금 빡세게 느껴졌을 수 있는 문제가 15번이 되도록 할 건데 15번은 우리 작년 수능에서 비슷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면 돼. 그래서 작년 수능 15번에서도 우리한테 수혜를 귀납적 정의로써 적절한 표를 그려가면서 미지수를 세팅해 나갈 건데 이 15번에서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항에 다하는 미지수를 어떻게 세팅할래? 라는 거죠. 단순히 x라고 잡고 간다기보다 나는 두 놈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필요하니까 어? 홀수인지 짝수인지 라고 그러면 미안, 두 번째 항이 홀수일까? 짝수일까? 2K일까? 2K 더하기 1일까? 그거 가지고 케이스를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알았죠? 미안요. 그래서 15번 또한 우리 작년 수능에서 3의 배수다. 합이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까? 1일까? 2일까? 라는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눴던 것처럼요.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고 미지수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쭉 나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미지수를 세팅할 수도 있다. 라는 걸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잘 보이도록 내가 헷갈리지 않게 적절히 표를 그려놔서 나가면서 미지수 세팅하는 것까지 잘 챙겨가시면 되겠다는 거. 15번 되겠네요. 그럼 얘들아. 단답형으로 넘어가시면 20번, 21번, 22번이 될 건데 아마 20번은요. 우리가 비주얼만 보고 갔을 때도 어?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그런데 20번 또한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고 G'이 0이다. 라고 좋으니까요. 걔를 통해서 일단 관계식 하나 이끌어낼 수 있겠고 그놈을 통해서 마지막 integral, 적분 계산 어떻게 할래? 라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fx라는 식을 세팅한 다음에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도 뭐 안 될 거는 없죠. 그치만 의미 파악을 통해서 3차 함수에 대해서 이쪽 부분을 적분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쪽 부분을 적분하라는 과정에서 우리 가능하다면 첫 번째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그리고 3차 함수의 극값 차 공식 이용해가지고 전대칭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뭐 필요하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그대로 관찰하기보다 어차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평행이동을 해서 내가 훨씬 더 관찰하기 쉬운 함수를 관찰해도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적절히 평행이동해도 괜찮다는 거. 그래지들아 이번 3월 모의고사 문제들은요. 아마도 뭔가 접근을 한 친구들은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답을 못 낸 친구들 꽤나 많을 수도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끝까지 답을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는지까지 잘 챙겨가셔야 돼. 알았지? 21번은요. 우리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되는데 일단 지수로그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둘 사이 관계를 관찰해야 되나? 라는 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밑이 서로 다르니까요. 아 일단 기본적인 계산으로 끌고 가야겠다. 그런데 기본적인 계산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조건 써도 돼. 그렇지만 왜 굳이 삼각형 넓이와 대각선 넓이의 곱을 줬을까? 아 그러면 걔가 사각형 넓이니까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넓이 비율 관계를 준 거구나. 그걸 통해서 새로운 매개변수를 잡음으로써 계산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번이 될 건데 22번은 아마 이제 위치가 위치인지라 당연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22번 치고 충분히 할 만한 주제였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할 만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gx라는 함수가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절대값 fx-t라고 주어졌고요. 두 번째 주어진 극한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아 좌우 극한이 서로 존재하면 좋겠다. 그러면 k 플러스로 갈 때 k 마이너스로 갈 때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 0이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근엄을 통해서 사차함수를 관찰하는데 사차함수를 관찰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3개 먼저 관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걸로 가겠지만 아 여기 안 된다라는 거 확인했고 이넘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지. 얘들아 얘 또한 우리가 이 정도 그래프까지 찾아낸 다음에 마지막 식을 세팅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식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차함수의 비율관계에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고요. 얘 또한 이 길이들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자체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적절히 평이동해서 우리가 구하기 쉬운 예쁜 함수를 관찰한 다음에 걔가지고 정보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공통과목 여기까지 우리는 이 정도의 아이디어들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선택과목은 일단 확률과 통계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순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28번, 29번 우리 원순열 주어지고 가포순 주어지고 적절히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일단 앞에 있는 부분을 세팅한 다음에 마지막 계산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0번 문제 풀면서 우리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도 열심히 했다면 바로 떠올리셨어야지. 무엇이? 이중 부정의 뉘앙스 그러니까 나 조건을 봤을 때 F2가 1이 아니고요. 그리고 F4와 F로 곱한 거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졌잖아. 아 그러면 이중 부정의 뉘앙스로 빼고 빼고 더한다. 아 그래서 빼고 빼고 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값을 계산하면 깔끔하게 문제 풀리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끼셔야 돼. 알았지? 꼭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혈의 극한 범위다 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없었던 것 같아. 28, 29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 또한 그냥 30번 정도만 수혈의 극한에서 등장할 수 있는 주제 중 하나 아 공비의 범위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FX를 직접 필요하다면 모아까지 할 수 있다.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그래프를 그리는 걸 넘어서서 아 범위가 점점점점 넓어짐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들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라는 걸 판단해주면 되는 거. 알았지? 기한은요. 28, 29, 30 전부 다 2차 곡선 문제가 나왔는데 2차 곡선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이거 빡세게 나오면 어렵다. 그래서 2차 곡선은 항상 우리가 정의를 활용하자는 거. 2차 곡선 정의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타고라스든 닮음이든 사인코사인 법칙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낼까? 까지도 챙겨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의 느낌들 바로바로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설 강의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모든 사점짜리 다 말씀드려 놓았으니까 필요한 친구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3월 학평 피드백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요. 당연하게도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을까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험을 기준으로 전후 나의 나 자체만 바라봤을 때 내 실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방향을 수정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혹시 각자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실까요? 자, 자기 객관화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시험이라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자기 객관화가 꽤 잘 되는 편이거든. 실제로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각자가 원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만 이렇게 높게 설정한 건 아닐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당연하게도 주변 친구들 그냥 보면서 어, 쟤네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라기보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고 나한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챙기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공부를 만약에 제대로 안 했는데 야, 내가 이번에 무조건 3월 학평 어떻게 1등급 받아야지 또는 몇 점 이상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무조건 있을 수 있어. 그치만 얘들아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어. 제대로 빡세게 공부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성적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 느끼셔야 돼. 알았지? 두 번째요. 만약에 내가 어, 선생님 제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 3월 모기에서 보고 나니까 어, 성적으로서 잘 나왔어요. 라는 친구들은 자신감 챙기시면 돼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해오신 거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 믿으면서 선생님 강의 믿으면서 열심히 따라가신다면 수능날까지 우리는 최고점 얻을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아까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신감이 자만심으로만 번져나가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나한테 필요한 부분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다. 알았죠? 그래서요. 우리 3월 모의고사는요. 선택과목보다는 공통과목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데 조금 더 피드백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6월 모의고사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 모의고사까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까 각자 계획을 세워나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럼요. 우리 3월 학평 관련해서 객관적인 난이도가 조금 어땠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당연하게도 첫 번째 체감 난이도는요. 이거는 얘들아 실전에서 시간 압박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바꿔낼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그 체감 난이도는 당연하게도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 시험 자체의 절대적인 난이도보다요. 우리가 항상 체감 난이도는 항상 높은 게 맞아요. 그런데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실제로 이 3월 시험지를 봤을 때 조금은 객관적으로 첫 번째 우리 현역 친구들 기준으로는 혹시 우리 3월 모유사 보기 전에 작년 3월 모유사를 뽑아서 풀고 간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N수행 친구들 입장에서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봤던 2023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3월 시험지가 어땠을까 생각하면요. 솔직히 두 시험지 다 비교했을 때에도 이번 3월 모유사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다. 우리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문항별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9번 10번 11번 12번 까지도 솔직히 생소한 문제들 없었고 뭔가 난이도적으로 막 빡세다라는 준킬러 난이도의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13번 13번에서 가끔 막힌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합성함수 포함된 방정식 바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14번 또한 계산만 조금 빡세게 느껴질 뿐이지 그 계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객관식에서 조금 막힐 수 있는 준킬러 문제는 15번 정도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가도 20번 21번 충분히 우리는 할만했고 22번 정도만 마지막 식을 세팅하는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투 22번 치고는 그래도 할만했던 문제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할만하지 않았을까 그치만요 선생님 저는 어려웠는데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각자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난이도는 다르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빡세게 했다면 수월하게 조금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해요 그치만 얘들아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앞으로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실제 수능에서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요 각자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조금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야 내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수만 없었어도 또는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또는 아이디와 생소해서 이런 주관적인 느낌들을 이제 감정으로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이거는 꽤나 많은 친구들이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인데 선생님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거 무조건 100점 각인데요 또는요 실전에서는 내가 문제를 못 풀었는데 집에 와서 그냥 가볍게 마음을 갖고 이제 푸니까 다 풀리던데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뭐죠 실전에서는 못 푸는데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이 성적이요 당연히 내 실력이 뭐죠 라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라는 이 부분은요 이 또한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나뉘거든 첫 번째 진짜로 개념이 부족해서 또는 문제풀이 양이 부족해서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내가 실제 내 시험지를 봤을 때 각자의 시험지를 봤을 때 각각의 문항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푼 다음에 틀렸는지를 챙겨보시면 되거든 첫 번째 내가 문제를 봤는데 야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아예 떠오르질 않아 문제를 봤을 때 각각의 문제에서 어떤 기념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개념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요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해설 강의를 보니까 선생님이 푼 풀이랑 거의 비슷하게 풀긴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끝까지 답을 못 냈어요 또는요 한 중간 정도까지는 선생님 풀이랑 비슷하게 갔는데 마지막 그 한 끝 차이를 생각을 못해서 답을 못 냈어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직 우리가 문제풀이 양이 부족한 거야 방향 자체는 잘 가고 있는 게 맞아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런 조건이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 되겠구나 대신에 마지막 그 한 과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디어든 커넥션이든 기출 생각집이든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나가시면 되겠다 알았죠 얘들아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이제 이번 시험지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이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지 못해서 전부 다 계산을 빡세게 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싶은 친구들은요 가끔 야 이런 계산 너무나도 빡세 실제 수능에서는 이딴 식으로 안 나와 근데 얘들아 실제 시험에서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수능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아 수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계산이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정도 계산 매번 얘기한다 견디셔야 돼 평소에 너희들이 공부할 때 되라 계산 복잡해 보이면 계산 끝까지 안 하고 야 이딴 문제 안 나와 라고 이제 치부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있잖아 절대로 안 된다구요 평소에 계산을 끝까지 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시면 시험장에서 어 이걸 끝까지 계산해야겠다 라는 그 정도의 자신감을 못 가져 알았지 연습하자 두 번째 지금 제가요 실수만 없었어도 몇 점은 더 올라서 몇 등급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다 틀렸지만 우리가 야 나 이거 다 맞았던 거야 실전에서는 실수 안 할 거야 하면서 이제 나는 실제로 이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아 실수만 안 했으면 내가 2등급이니까 나는 2등급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실수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내가 실전에서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들아 시험을 보면서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 내가 문제를 풀면서 어 조금은 빠르게 풀다 보니까 앞에는 기본적인 2, 3점짜리에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 싶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10분 정도 남았을 때 내가 못 푼 문제에 도전하기보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빠르게 풀면서 계산 실수한 게 없는지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내가 어떤 계산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를 조금은 모아두는 것도 필요해 사람이라는 게 원래 비슷한 실수들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내 눈에 잘 보이게 직접 모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실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뭔가 내가 빡세게 쭉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중간에 조건을 놓치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 또는 내 글씨를 내가 잘못 보는 것들은 아닌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니까 그 원인을 꼭 파악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 알았죠 세 번째 선생님 제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어요 라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문제 푸는 환경에 따라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히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집중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면요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끝까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안 떠오르다 보니까 솔직히 뭔가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어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야겠다 라는 흐름이 딱 전개가 되면 그 시험지에 몰입해가지고 문제를 싹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모르겠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야 뭔 개의 소리지 모르겠는데 주변 친구들은 열심히 뭔가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풀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제대로 못 풀게 되고 그런 친구들 많이 있단 말이야 또는요 앞에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쳐내야 되는 문제들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량을 써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4점짜리 문제에서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얘들아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아 내가 아직 부족한 실력이구나 그러니까 이 실력을 조금 더 쌓아서 시험지 시험장에서 내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 주셔야 된다 알았지? 선생님 제가요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생소해요 해설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떠올리지 라는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게다가 지금 제가 기출 공부를 이 정도 했는데 이번 문제를 풀었는데 왜 다 낯설게 느껴지죠?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얘들아 이번 시험지에서 우리가 소재 자체가 우리한테 정말로 낯선 문제는 없었다 생각해도 무방해 실제로 기출 공부가 열심히 됐다면 바로바로 우리는 아 이거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난 것들은 아닌지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아 각각의 조건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해 주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 여러가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잔소리를 좀 했는데요 일단 얘들아 3월 모의고사는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야 하지만 결과보다도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 그 방향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올 한해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보다요 수능날까지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의 이 결과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아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객관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유혈평가한 그리고 수능날까지 빡세게 달려보자는 거 알았죠? 그 중간중간에 선생님 또한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이번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우리는 다른 강의 다른 강좌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3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용을 마찬 Adrienne travail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든 어떻게 اء 손ands 딱 했 Hundreds heb 땅 Nash board кое